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선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실명제, 즉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직전이었고 재산 신고 내역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에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열심히 사익을 챙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김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널리 알렸다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었고 이체 내역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의했다고 밝혔는데 코인 인출 시점에 대한 별도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코인을 인출한 뒤 현금화를 했는지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해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현금화했다면 이건 또 빠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우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이 내용은 해명에는 정작 담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중국에 국빈 방문할 때 이른바 혼밥을 한 걸 두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 국빈으로 초청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10기에서 8기를 혼밥하면서 외교 홀대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 사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대중국 외교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우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이 원래 기획된 것이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울렁이게 하는 그런 일정이었지 그것이 저희가 어떻게 홀대를 당해서 혼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박 전 수석은 중국도 당시 강하게 반대했던 일정이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런 일정을 잘 기획해보라는 훈수도 넣습니다. 10기 주기 8기를 혼자 먹는 게 원래 기획된 거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곧 개봉됩니다. 그런데 일부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 영화를 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문재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오는 10일에 개봉됩니다. 대통령 퇴임 뒤의 전원생활과 주변인 50여 명의 인터뷰가 이 영화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이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수익이 가지 않는다며 불매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일부 강성 지지층의 판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에겐 이러한 기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 영화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도 이유로 꼽았더라고요.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윤리위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에서 또 논란이 있다고요? 태용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짓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김일성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공청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록이 유출돼 논란의 중심에 섰죠. 오는 8일에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1년 이상 정지해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거치 결단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당대표는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내부 총질을 넘어 내부 학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용호 의원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